뭐야? 뭐하는 거야? 여러분들 저희가 오늘은 이제 헬스장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헬스장을 만들어 봤습니다. 이게 이제 캐틀벨이래요. 시연이가 10만 원 주고 샀습니다. 두 개 해가지고 20만 원. 그리고 이 철봉은 이제 제가 집에 있는 걸 가지고 왔습니다. 집에다가 놔뒀더니 잘 안 쓰더라고. 옷걸이 옷걸이. 일상의 철용. 여러분들 이게 지금 가벼워 보이는데 가볍지가 않습니다. 32kg예요. 여기서 이제 운동 열심히 하라고. 좋군요. 좋아 좋아. 야 태양이 데려와. 오늘은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이 고전 보드게임. 진짜 보드게임이 우리나라의 거의 시초급. 뱀 주사위 놀이. 자 그래가지고 이 뱀 주사위 놀이가 뭐냐면 간단합니다. 여기 이렇게 주사위가 있어요. 이 주사위에 숫자가 써있죠? 이 적혀져 있는 숫자가 나온 만큼 여기서 1번부터 출발해서 저 100번에 가면 됩니다. 그래가지고 가다가 이렇게 뱀이 딱 있잖아. 내가 만약에 22번에 갔어. 그럼 다시 여기로 오는 거야. 그리고 내가 20번에 갔어. 그럼 어디까지 올라가? 어디까지 가? 와 인생이 여기 그려져 있다. 90번 때 가서는 나쁜 짓밖에 안 해요. 불장난? 도끼로 나무 베고? 이거는 근데 중범죄인데 이거 나무 캐는 거야? 쪽팔려 1회권 걸고 하자. 이 파란색이 우리 팀. 빨간색이 너네 팀이라고. 오오! 1 2 3 4 5. 박우야! 1 2 3 4 5지. 여기 숫자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. 3? 어? 여기 아니에요 여기? 아이, 첫 시간! 아, 잠깐만! 제이 없어요, 이 ging 없어요! 기장 씨가 여기 잠. 애들은 10이고 저흰 바로 16까지 올라왔습니다. 오! 잠깐만! 1, 2, 3, 4 오! 잠깐만!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. 그때가 제일 위험할 순간이니까. 보통 그런 거 패배자들이 제일 많아. 1, 2, 3, 4, 5 야, 괜찮아. 어! 뱀! 윙팔에서 놀다가 떨어졌네요. 오!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오! 야! 0 0이 있어요? 0이 어딨어? 0이! 자, 해봐. 너 지금 하나 가면 게임 끝나고 다섯 개 가면 너 다시 떨라. 아니 근데 사과 없네. 너의 2야, 지금. 하하하하하하 여기 쪽팔려 일단 우리 하는 거야. 그 대신 너네가 우리가 이제 쪽팔려 하면 무조건 이거 한 판 더 해줘야 돼. 복수전은 해줘야지. 아니, 잠깐만요. 연락할까요? 변류 사면서? 이거 돈 걸고 하면 진짜 개 재밌어. 돈 걸고 하잖아요? condition condition 오! 영아 오늘은 택배가 한아가 왔다. 샌드õ 건데 뭐야ambil 엔딩 크레딧 구 pod 과연 뭐가 들어있을지 AUDIO lebih 자, 너프곡이 왔습니다. 좋아 아예 샴페이처럼 쏴보자고 간다 좋은 일 힘든 일 모두 언제든 내일처럼 고민해준 빵빵이 우리 구독자분들이죠